34, 24, 33 38, 25, 37 아 저기 배꼽에 점이 두 개가 있네 아 아무 얼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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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투피스 인턴이 안녕하세요 인터넷 웹진 코스트 서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기자하고 일말 없는데요 알아요 두 분 단계 그날 밤늦게까지 교수님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범인의 얼굴을 보는 유일한 목격자세요 내가 목격자요?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무거운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명원은 놓고 갈게요 명원은 놓고 갈게요 igner куда stitch böyle hem 갑자기 erek 빨리 가자, 기분이 상해. 잠깐만 와봐. 안녕하세요. 장대혁과 윤선영의 집입니다. 용권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랜만이본 장대혁. 왜? 전화받을 기분이 아닌가? 헤헤, 섭섭한데 날 기억 못하대. 그럼 이건 기억할 테지. 그 의사 선생 말이야. 너 누구야? 벌써 잊었나? 우리 지난 날들을 많이. 지승돈. 응, 그래. 뒤에 알아보는군. 놈들이 날 한국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갖다 놨더군. 아, 이 자식들. 털끼 없어 택시를 타냐, 이 자식들. 좋대. 이야, 수배 전단도 이렇게 좀 못 봤나? 좋잖아.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이게. 네, 강력계 나영사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 반장님, 어디 가십니? 반장님. 잠깐 위험을 하셨는데, 여보세요? 저기, 한국의대에서 살인사건 났대는데. 저, 이 자식들은? 몇시 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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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겠습니다. 다음번 이후엔, 제발, 그 여행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